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선 두 분의 발표 정말 다들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점을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교수님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승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요즘 도시팀이 작년 초에 유휴하우스 거의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지점이 한두 개였던 거 반해서 지금 10호점까지 계시고 전역으로 확산하고 계시는 아까 표에서도 봤을 때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제이커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받아들이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남해라는 지역에서 테스트베드처럼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빈집 정보도 많이 올렸었고 그런 빈집에 대한 문의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1년 정도 남해에 있으면서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단순히 정보만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남해에 저희가 주로 있는 곳이 상주 음모래 비치 있는 상주면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고 거기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이주하는 지역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유휴하우스나 서비스가 진짜 귀촌한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일종의 중장년층 분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진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거의 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 혹은 뭐 귀촌하신 분들도 여기서 막 내가 처음에는 그냥 한 한 달 정도 살러 왔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살아보고 어? 괜찮네? 해서 이제 아예 그 가족들이 다 와서 또 1년씩 이제 계속해서 연장하면서 사는 이게 계속 내가 여기에 진짜 지역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거를 계속해서 지역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그거를 늘려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거 문제였어요 그 남해라는 지역도 내가 만약에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뭔가 매매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에 마땅한 이제 사실 월세 집이라든지 그 주거에 대한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제로 막 그런 펜션에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셨었고 굉장히 이 주거 환경 열악하구나 이런 뭔가 시작을 하려고 했대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 지역에 밀착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더 모델들을 다듬어서 이제 지역 곳곳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수요라는 것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두 개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지역이 늘어나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봐주시는 이제 지역이나 투자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게 경북 지역이나 이런 이제 굉장히 빈진 문제가 심각하고 또 기촌 인구도 많은 지역들이 오히려 이런 이제 또 자금들이 많이 또 활발하게 풀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저희도 이번에 그 경북에서 이제 펀드레이징이 된 임팩트 투자 기관이라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같이 펀드레이징한 그런 이제 VEC 자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런 지역의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영주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거점을 추가로 더 늘려 나가는 계획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영주시와 이제 지자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런 주거를 공급하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민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공이랑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걸 더 빠르게 양실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사업 모델들을 바꿔나가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성장을 해나가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지역의 사례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일종의 자원인 거죠 그 지역에는 분명히 청년들이 있고 그분들은 어디에 살까에 대한 저희는 공급망이 있거든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 그런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 지역에 저희는 계속해서 주거 공간들을 공급하는 역할들을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이런 사회들이 사실 이제 지역 곳곳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저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더 나은 일상이 강소도시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는데 두 분의 발표가 저는 묘하게 이렇게 좀 균형이 맞았다고 할까 그래서 문승규 대표님은 직접 지역사회에서 빈집을 발굴하고 큐레이션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이런 역할을 사업가로서 하신다면 황석연 소개관님께서는 이런 그 여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여건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지원에 여러 가지 복잡한 꼬리표를 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아까 저는 그 첫 페이지에 슬라이드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은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그런 마을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의 어떤 행정 지원을 한다라는 거 또 예산을 쓴다라는 게 어떤 조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을 또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공무원 사회 행정 조직에 또 논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헤쳐나가셨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자가 한 얘기인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팽소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작은 물고기를 굽듯이 하라는 건데 사례를 만드는 거죠 작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최소한 3년 정도 그래서 처음에 사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좀 어떤 개혁 드라이브가 많이 걸릴 때 좀 규모를 키워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3년 동안 딱 1년에 하나씩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게 부작용이 생겨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했더니 4년 차에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부총리가 현장을 방문해요 어떻게 두르시고 가서 청년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됐다는 이런 언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협력이 되게 되고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마을을 만들면서 신뢰를 쌓은 거죠 신뢰를 쌓고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공무원들이나 지역사회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궁금한 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들을 벌리고 계신 게 획기적인 예산과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을 하면 얼마를 준다라고 하는 조금 표면적인 정책들이 사실 눈에 아직도 많이 띄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역량을 올리기 위한 직접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은 어떤 단위에서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사례를 이제 만들어가서 보여준다고 하신 말씀 외에도 행정의 입장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지 감사를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저도 국회에 많이 불려갔죠 예산 다루는 국회에 가서 해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원금을 갖다가 참여한 사람 또는 정책한 사람으로 나눠서 1인당 얼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예산이 너무 많다 효과가 있느냐라고 따지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돈이 들어가면 건물을 하나 뚝딱 짓듯이 결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람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정착이라는 거는 사실은 탐색부터 2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단연이 필요한 몇 년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연 사업 정부 예산은 단연 회계이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예산이 쓰이면 지역도 저희 행안부보다도 지역에 내려가면 더 그것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년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돈을 쓰였는데 왜 안 남느냐 돈을 줬는데 토해놓고 가라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엉뚱하게 쓰이겠죠 청년들에게 준 사업인데 관익을 가져다가 건물을 짓고 청년들은 잠시 살다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국가가 처음 원래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어서 지방단체대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쓰이는데 처음 일반 공모처럼 용역으로 짜서 선정된 청년단체의 주머니에다가 통장에다가 돈을 바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성과 측정을 그런 숫자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오케이면 사업이 완수된 걸로 이렇게 3년 동안 밀고 나간 거예요 그 과정에 3년 동안에 청년들이 다양한 사례를 만들었고 그걸 예쁘게 본 지역의 언론들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4년 차부터는 관해서 그런 성과보다는 정성적인 평가, 만족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 이런 걸로 평가 기준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5년 차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 평가 촉도가 만들어졌어요 여전히 저희 과제는 조만간 이 사업을 지역으로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원래대로 그런데 그때까지 최대한 이 룰을 만들어서 지역이 중앙정부가 손을 대지 않는, 결국은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지역이 이 사례를 가지고 앞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이 사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예산 확보 또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제도 행정의 혁신이 같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강수도시에 좀 더 나은 일상을 위해서 좀 기술, 테크놀로지, 또 플랫폼 그런 역할에도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문승규 대표님이 유유하우스 이렇게 기획을 하시면서 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기에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그런 매물을 검색하기도 하고 여러 조건들을 보기도 하고 또 아까 지역에 집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는 삶의 여러 가지 측면, 스토리, 그 지역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또 좀 어떻게 진화시킬 예정인지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플랫폼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걸 다시 유입이 되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그런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나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기사 이런 미디어에 대한 역할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플랫폼이 일종의 미디어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미디어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사업 모델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구조가 나와야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지속가능하게 계속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나가면서도 그런 다양한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유유라는 플랫폼을 사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히 초기 스타트업들이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이게 부동산 매물을 올려서는 그게 저희한테 수익이 사실은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중개업소도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해서 매입해서 이걸 뭐 그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정보만으로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초반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정보들을 올리다가 그게 초기에 좀 많이 이제 벽에 부딪치더라고요 이게 지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초기에 그런 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 플랫폼이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한 좀 탄탄한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유유하우스라는 이제 모델을 계속해서 좀 이제 디벨롭을 시켜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거주 시장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또 이제 그쪽에서 큰 시장들을 보고 단기 거주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이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유유하우스를 좀 메인 모델로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 유유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런 유유 공간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들을 또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리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저희가 그거를 유유하우스로 전환하고 이걸 계속해서 좀 선순환하는 구조들을 플랫폼에서 만들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또 청년 마을이나 다양한 또 마을 단위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어떤 일종의 미디어로서의 플랫폼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일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건축을 베이스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일의 스펙트럼이 사실 너무 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번아웃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죠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팀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계신지라 도대체 몇 분이 일을 다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한 사실 한 3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설계라는 파트가 저희는 어쨌든 메인으로 있고 건축 설계 부분이 그리고 이제 공간을 운영해서 거기가 또 이제 지속가능하게 매출을 발생하는 데가 사실은 또 초점에 맞춰져 있고 크게는 지금 이 설계와 운영이 일단은 원활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한 5명, 5명 정도가 이제 그 파트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유휴라는 서비스를 이제 추가로 사업무대들을 신사업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으로 치면 한 15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파트에서 어쨌든 유의미한 매출들을 발생시키는 데 지금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 이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황석연 서기관님께도 그런 점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청년들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또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행정하는 분들의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가요? 행정안전보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인지 좀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침체된 지역에 돈을 내려보내는 데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주로 지역에 돈이 들어가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에 취중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보면 다시 그것이 거대한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불확실성, uncertain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이 지역에 계속 살아도 되는가 공포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지역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그 지역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그 지역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있는 사람,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지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삶이 그 지역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툰베리가 말한 것처럼 지구의 30년대의 미래는 30년대의 살아가 우리가 결정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살아갈 사람들의 공동체의 의지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정부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이 청년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게 됐다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가던 것에서 행정안전부는 국토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보다는 사람들을 보듬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지역의 미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방청하시는 분들도 영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마디씩 청해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런 지역사회에서 여러 일을 하시면서 강수도시에서 더 나은 일상을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더 나은 일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요약을 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수도관이 있어요 그게 살고 싶은 동네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키워드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살고 싶은 동네를 어떻게 찾고 내가 거기서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거에 맞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거고 또 이런 행안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정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더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 중에 그런 씨앗 자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공공과 민간의 생태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저는 이런 강소도시들이 더 잘 새로운 일상들을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의 지역이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런 공공과 민간이 계속해서 좀 협력하는 그런 구조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좀 사업하시는 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덧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방 어디에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서울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격과 경제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지역에서 한번 도전적인 쟁취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셔라 자신 있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 당장 행안부 홈페이지부터 가서 사업을 찾아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인데요 오늘 세미나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강소대단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한번 확인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을 잘 한번 찾아보셔서 도전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1차 세미나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미나는 8월 18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도시의 스마트 테크놀로지 사용법과 디지털 트윈시티를 주제로 예일 NUS 대학의 안채원 교수님 그리고 텍사스 A&M의 김진우 박사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진행은 서현 교수님이 해주실 것이고요 그럼 다음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